당신의 눈에는 보이시나요? 당신의 귀에는 들리시나요? 무심코 넘겨버리지는 않았나요? 당신의 눈과 귀를 열면 아이들의 미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동의 울음, 비명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고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다닐 경우 학교의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신고하세요. 112전화 또는 아동학대 신고 어플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니 걱정 마세요. 이젠 안심하세요.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아동학대전담경찰관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과 용기가 아동학대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전남지방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